너무 힘들게 들어왔어 어 빡빡하게 진짜 빡빡빡 근데 진짜 다행히 차 되는 거랑 모르는 듯이 다 잘 돼가지고 그래도 좀 간당간당하게라도 쑥쑥쑥 들어와서 주유 잘했어? 우리 주유에서 상황 많은데 절대 버스 타고 이동하지 않아? 아니야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? 갑니다 어 추워 피치 공주야 왔어 왔어 일부 리무리는 타도 또 지하철 타야 될 거 같아서 그냥 지하철에 한 번에 가자 아 저거 여기 있나보다 있나보다 가보시다 복숭음이 있는 거 같아 아 같이 없어졌어 오 네가 이시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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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미야 복숭아 불이야? 어 없어 이거 진짜 요즘 많이 줄었어 수급이 아 일본에도? 어 하도 많이 사먹으니까 오오오 이거 냄새부터 복숭아네? 먹어봐 이거 포도도 있고 귤도 있어 아 맛있는 2%다 응 아 어때? 맛있는데? 어 맛있지 2%보다 맛있다 어 2%는 2%가 부족한데 이거는 1% 차이 맛있지 맛있다 그 amazing 응 엄 lasts 엄맛 응 opening 맙지 하나 둘 셋 셋 셋 셋 아 찍었어 그래 여기 뽑아! 넣어! 가자 야 뭐야? 에스컬레이트 있던데? 아 뭐야 에이씨 글리코 아저씨 글리코 아저씨 와아 TV로만 보던 그 거리를 내가 여기 보네 어 대박 글리코 아저씨다 어 여보 한번 씹어줄까? 장난 아니지 맛있게 먹어 어까봐 으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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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으 아 맛있어?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리 와 나 쓰고 올게 진짜 맛있다 한 400엔 3개에 250엔 근데 딱 근데 너무 겨울에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응 더워봐 딸내미 사줄 겁니까? 네 이리 와 나 안 사줘요 마사지 하는 걸걸? 내가 가고 싶다는 진주다 이거 뭔데? 조명 조명? 진주가 떨어져 어때가 배도? 아니 진주가 조명인데 조명이 움직인다고 얘가? 어 그거 가능해? 귀여워 얼만데? 공주님이야 공주님 여기 샘플 있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앞치마들이? 네 여보 이 컷도 예쁘다 응? 요거 음 그치? 응 우리는 이런 거랑 거래가 뭐이지? 근데 이거 예쁘다 이것도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봐 너무 예쁘다 이 컷도 예쁘다 여보 이거 무색이 예쁘네 어 요 위에 거 난 요거 커피점 어 예쁘다 이거는 그 안에 커피 내리는 거 응 먹어봐 이거 워터 어 맛있다 한국에 파는 거 있잖아 어 나쁘진 않은데? 가자 이 거만 같아 근데 요거 딸기 저거 맛있겠다 병에 들어가는 거 그치? 그다지 너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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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? 그치? 이게 약간 여기는 흐물흐물한 게 좀 뚝린 거야 진짜 약간 돼다 되게 떡이야 그냥 야 문어는 되게 크지? 엄청 좁은데? 엄청 좁은데? 일본이 그렇지 뭐 엄청 좁아 이게 구울 때 녹말가루를 하는데 근데 이걸 먹어야 돼 여보 여기는 이 소스가 대박이랬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? 진짜 맛있다 내가 말했어 안 했어? 뭐지? 왜케 맛있지? 이거 보여줄래? 별거 아닌데 그치? 응 근데 바삭바삭한 거 먹고 싶어 응 겨자가 밑에는 바삭바삭하고 위에는 설탕하고 그러니까 씻어서 버려 지금 고소한 치킨 음 바삭인데? 맛있어 응 닭고기 살아있다 음 음 우마이 진짜 맛있지? 우마이 아 찐방 같은 느낌? 와 미쳤다 이거 내 온다 우와 육즙 조심해 저거 그냥 먹는데 나갈 수도 있어 먹는 거랑 맛이 완전히 틀리다 그랬어 존맛 탱글이지? 수고하시고 말해 아 귀여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까 하나도 안 보였는데 엄청 많아 엄청 많네 어 다 왔다 저기있다 어 어 단 거다 어 펌치다 어 아까 이거 없었잖아 응 가마다 가마 어 나 가봅시다 어 가봅시다 어 가봅시다 우와 떼깨해봐 장난 아니지 여보 어 그냥 이거 사먹어도 맛있겠다 저거 주도 안서고 회전초밥이네 퀄리티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일로 아 가만 하나 더 일로 사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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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중 사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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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사야기 물 넣고 먹을 거야 한번 그냥 먹어볼게 손정을 지기는 사람도 있어 한번 먹어볼게 근데 나는 넣어 먹어야겠어 이거 한국 음식이야 내가 철슈를 먹어볼게 아 뜨거워 나 봤어 유니버션을 배워 봤어 아 진짜? 어때? 이쁘더라 여보 나 이거 샀어 알로에 요것도 샀어 내가 듣게 물 들어갈 순간도 먹어도 스윗가잇 대량으로 가보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초코가 요거다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것도 맛있다고 그러고 이것도 맛있대 마일 들어가 있어? 어 요거 봐봐 가리가리 그거 하나랑 요거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편의점 퀄리티가 아니라니까 진짜 맛있어 얼른 빨리 끝내자 편의점에서 이거 대용량으로 살고 갈지 고민 좀 이거 요플레인데 되게 맛있대 아 요플레데? 어 이거 같이 사봤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이거 맛있겠다 커스터드 크림하고 초코 액클레어 액클레어 맛있다 그래서 사봤고 요거 요거 12피스 약간 초코파이 느낌? 노나이커 내일 놀이동산 가기 때문에 노나이커 물 요렇게 오늘 사왔습니다 어 이것도 샀잖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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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이따가 할 유력제 유력제 오늘은 여기까지 끝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어머머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먹기 Ó 높음 고ём 고향 오레 뭐 바랍 고향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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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